자, 준비하신 솔로곡을 들으시면서 정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. 이제 끝났어요, 이거요? 막 힘들어 느끼는 거예요. 청바지에? 이거 잘해야 되는데. 청바지에 어엽고 청바지에. 부담이 없어졌네. 처음 보는 날 보고 윙크하네. 이거 참 야단답네. 잘했다. 다 내려놨네. 반응, 반응, 반응. 성체를 공개해 주세요. 해봐줘, 좋아. 이때 재밌죠, 이때? 짜릿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바로 자영의 동호선을 받는 태생 예능인 이... 너무 좋아. 아무도 못 맞았어. 아무도? 네. 노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진짜 잘하게 됐다, 정말. 많다, 많다, 많다. 많다, 많다. 담배 피죠. 라랄랄랄라 너무 잘하고 왔어, 너무 잘하고 왔어. 아, 잘했다. 카라가드 씨가 보기에 어땐 것 같아요? 제가 만약에 저 무대를 그냥 집에서 TV로 봤으면 저는 가수라고 추측을 했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? 아니면 노래 되게 잘하시는 배우라고. 아, 어떤 포인트에서요? 아, 어떤 포인트에서요? 노래가 늘 그냥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. 듀엣곡도 그렇고. 설레이는을 듣고도 그래요? 설레이는 아까 여기. 현장에서 한번 들어볼래요? 현장에서 한번 들어볼래요? 지금 한번 들어볼래요? 하나, 둘, 셋, 넷. 설레이는! 괜찮으세요? 소속하신 분이네.